기분이 너무 좋아 선물 받은 거 갖고 아유 인간들아 무조건 크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우오오오오오오오 또한 와오오오오오오오! 칭글발레 칭글발레 아르타 아르타 따올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딱 옥채거거 오늘은요 오늘은요 저희가 훈훈한 컨텐츠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맨날 이렇게 사람들을 놀리고 다니고 그랬잖아. 놀렸으면 달려주기로 해야 된다니까. 베풀어야 돼 또. 그렇지. 나서야 따배라! 와 엄청 많아. 대박이야. 빠듯한 연말이 되겠어. 내가 갖고 싶어. 안돼 안돼. 빨리 가봐요. 바보! 바보! 이거 맞네. 앉아 앉아. 앉아. 안 돼 앉아. 앉아 지금. 너무 고마워 진짜. 나 근데. 협찬. 협찬. 뭐해요? 뭐하는거야? MTS인가? 모공 쫓게 해줘. 나 확실히 효과 볼 수 있다고? 오만을 모공에 거의 이렇게 숟가락 판매되면 나가는 느낌이야. 뭐냐? 왜 날 보고 웃는 거야? 각자가 필요하겠는데? 맞아. 내가 선물 주려고 불렀어. 왜냐면 우리가 너무 짓궂게 한 것 같아서 연말이 이건 진짜 훈훈한 건데 안 봐. 자, 이 안에 고르면 되는 거야. 아니, 보세요. 보급한 편 하세요. 부정이 예쁘긴 하고. 부정이 예쁘긴 하고. 어, 근데 보너스에 뭔가 지연과 데이프 뭐 이런 거 있을 것 같아. 아유, 그런 거 진짜. 나 혼자 하는 줄 알아. 이 봉지 이걸 안쪽으로 집어넣네. 이거 뭔가 본인들만의 표시를 한 거 같아. 나는, 줘봐. 목 배운 자식 골라보세요. 맥박을 통해. 오, 어떡한다. 나는 머릿속에. 그거랑 상관없이 맥박이 뛰고 있는데 어떡하지? 잠깐만. 나는 그냥 남자인 자식. 이거 죽이는 거 아니야? 맞아. 이거 야! 하하하하 급소판. 급소판이래. 성장판이야 뭐야? 보통 크다고 생각해서 이걸 뽑을 거라고 생각해. 맞아, 어린애들이 그래서. 그래서 요걸 해. 근데 개그맨이잖아. 한 걸 바꿔놓는단 말이야. 다시 한 걸 같아. 오빠! 오빠 내 생각 다 읽었어요? 난 요거야. 오하하! 오하하! 근데 이건 진짜 대박이다. 이거는 진짜 너무. 야! 개이저X인데 뭔데? 진짜야? 뭔데? 와 이거 근데 진짜 안 맞지. 아이씨X. 와, 인연빵! 아니, 야 진짜. 난 아이폰 나 아기. 아이폰 아니야? 저 너무 축하합니다. 와, 축하해. 이거 개 비싼 거 아니야? 물 풀려면 한 점이야. 하하하하. 오빠가 너무 원하니까. 어, 요즘은 또 애완 맛이. 아이씨X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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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이러고 빨리 지나가고. 아이씨X. 빨리 지나가고. 아이씨X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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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싶으러 가. 하나는 하나. 상현이. 이거 rushed. 어, 너무 영심이. 하나는 하나니 둘대는이녀. 로맨틴 데이트 산round. 21월 1일 , 우리와 함께하는 데이트 전회로 한번 가자 안 온대 누가 어 잠깐만 승우야 왜? 너 거기 당장 있어 왜 왜? 쥐에요? 왜 이렇게 했는데 한여명 아니 이거 왜? 아니야 이거 이거 아니야 아 뭔데? 아 진짜 이거 진짜 내가 야 촬영이 다 왔다 돈뼈라 진짜로? 이거 진짜 근데 이거 진짜 대박이다 나와? 오빠 리액션 준비됐어? 오케이 오케이 우아악 찐 his*** 아 찐들 하려고 아 너 원래 피씨 오 해리 크리스락 해피 Di엄 문아 출겠니? 네 이게 누구야? 나 누구야 나 누구야 이 천수!! 따자아아아아아!!! 와!! 이미! 내가 뽑아갔어! 몽봉이 팀! 어... 이미 뽑 아깐서 오 진짜란! 진짜야! 뭐가 들었는지 몰라요? 이거는 뭐 알려드릴 수 없어! 나 먼저 알겠다. 이거는 빈 봉지고 우선 진짜 빈 봉지는 없어. 뭐든 다 들어있어. 일단 좋은 거예요와 나쁜 거예요? 좋은 거야! 나... 나부터 봐야될까? 생각해서 개천지지. 오 근데 이거 김태선! 오!! 와 넌 실패야! 오, 너 실패야! 와 대박이다 진짜! 진짜 혼이니까 진짜 혼이니까 네가 갖고 가기엔 너무 공이 없잖아 맞아 너도 한 번 출연했잖아 그러면 저 계속 출연했지만 내꺼야 이거 근데 이건 선민이가 봤어야 했는데 진짜 어쩔수 없다 이건 얘 운명이다 왜 이렇게 אותו 선민이 원해 진짜 이게 재밌네 럭키데이 뭐어 뭐야 봤어? 응 아니 지러요 봐야 봐도 되는데 봐도 되는데 이게 제일 비싼거 어? 뭐야 진짜요? 하지마. 진짜야? 어 이제 하나씩 풀어볼 건데 이제 혜지만 고르면 끝이에요. 나 진짜야.. 아 잠깐만 아냐 이놈. 야 이 짠판을 이거 진짜 아무도 안 나아아악! 진짜 잘 살았다. 예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엑 으하하하하하 근데 얘 진짜 운중다. 얘 진짜 운중다. 진짜 이거..이거는 거짓말 아니잖아. 너 노래.. 와 미쳤다. 와.. 놀라지 마세요. 야 바꾸는 게. 아니야! 날 봤어 이미. 난 진짜 이거 장난 아니야. 아 진짜 나한테.. 신이 날 도왔어. 자 보세요. 야 미쳤다 진짜 근데 너 진짜 대박이야 너 포키 형 대박이야 진짜 미쳤어 진짜 얘는 약간 이런 운이 있던데 진짜 대박이다 아 뜯어봐 야 선배가 먼저 골라야지 네가 먼저 골라 너가 무슨 호흡인데 나 땅콩 중에서 못놨는데 나 땅콩 중에서 빵도 맞고 다 했단 말이야 집도 내에서 고친다 감사합니다 진짜 야 너 근데 아이폰 안 쓰잖아 뭐야 뭐야 이거 아 나 진짜 뭐야 아 진짜 이거는 진짜 너무 예쁘다 뭔데 이거 야 축하한다 자 자 내가 왔는데 호나야 이거 맛있어 야 축하한다 편의점에서 제일 비싸던 거 아니야 먹어봐 어떻게 이 무게가 아이폰 무게지 이거 무겁더라고 계란말이 야 맛있겠는데 야 맛있겠.. 맛있겠.. 이 동네 양아치들이 많네 근데 둘 다.. 오늘 맞힌 거 같은데 오늘 좀 깔이 맞으니까 지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문화 색깔 앉아 아니 야 야 야 누구야 누구세요 누구야 누구야 물에 선물하겠습니다 기분이 더럽다 여러분 제가 아파트 방송도 했어요 화 토 별빛이 흐르는 너무 높게 다가서 다리를 건너 샤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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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다려 기다리던 너의 아파트 아 저작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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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문자로 여기까지 와 맞아요 정말 감사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해요 근데 나는 진짜인 거 같아 이거는 봐봐 직접 이렇게 봉지를 사서 스티커도 직접 붙인 거야 어 오픈더 돌 오픈더 돌 진짜 뜯겠습니다 아 진짜 와우 노란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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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이 별거는 아닌데 야 여기서 초치지마 하하하하 나 봐 화를 냈는데 오늘 진짜 안 썼는데 아니 아니야 돈 썼어 돈 썼어 니케 재밌어 어 자기소서 대형 바니필루 와 에이 야 인잠 현 Ugh 야 야 야 내가 이예지 나는 이예지 죽으면 만전 Sunday 네가 이예지 죽으시던 것남이 딸 현상 기분이 너무 좋아 선물로 받은 거 같고 이 인간들아 무조건 크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후아아- 아아아아아아아아악 아이... 죽으러 아... 아... 죽으러 내가 말했지? 어... 자 축하드립니다! 세자 너무 축하하고 이거 끓여서 아아아아아아아아 이 씨! 야 이거는 아 이거 진짜 아 이거 끓여서 아 이거 끓여서 근데 이거 진짜 우리 이거 필요 없었거든 아니 진짜 고마워 쓰레기만 털하고 싶었거든 여기다가 이런 길에서 떨어져있어 여러분들 내년에는 내년에는 저희를 땅콕 찍고 해서 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네 그래 그래 아 끝이에요? 어 끝이야 야! 가? 야! 땅콕 찍고 그냥 가!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하하하하하 이거 헤즈꺼 우와! 헤즈꺼! 이거는 우리 영상들의 아 진짜 깜짝이야 우리가 이거 진짜 고마워서 준거예요 헤즈꺼는 딱 이렇게 해줬어요 헤즈엘리에라고 어? 나 요즘으로 나 오늘 아침에 딱 나오는데 어 목이 좀 시려운데 이제 나오셨어 그치같이 멘트 제발 뭐야 이거 아니 이거 아 진짜 고맙다 근데 이거 잘 어울린다 이거 약간 좀 목도에 약간 따뜻하잖아 잘 어울려 자 우리 앞으로 땅콕 찜공기 계속 나와주실 건가요? 아! 아 죄송합니다 안돼 아아아아 아니 네네네네 근데 아이폰은 못 잊지니까 나 이거는 그냥 장난이었고 우와! 나 진짜 목도리 갖고 싶었거든? 나 진짜로 나 진짜로 와 세비로 산거예요 맞아 야 고마워 나 이거 갖고 싶었어 네 남았지마 여 하하하하 오 오빠 땅기 나 이거 진짜 군방사 아니야? 오늘 실패야 뭐야? 오늘 뭐야 어몽어스야? 아니 군방팔로 가 하하하하 하하하하 따뜻한 연말 보내세요 따코 찜공 콩콩 구독 좋아요 구독 좋아요 따코 찜공 콩콩